하루 공 떨어져 공나 하루 공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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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굴러갑니다 어우 걸렸네 공 갖고 와 하루가 공 가지고 와 옳지 공나야지 공나 공나 아야 공나야지 옳지 공나야지 어구 어구 오 공나 옳지 뒤로가 하루 공 뒤로가 자 하나 둘 하나 여기 뛰어 내려갈 판이에요 하루가 하나 둘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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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 어우 순식간에 내려갔다 하루 공 갖고 올거야 또 야 대박이 등장했습니다 대박아 오우 우슬렁 우슬렁 걸어오네 야야 하루 알았죠 알았죠 공나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 난 대박이 재미 없으니까 갈려고 하네요. 공 여기는 꼭대기라 뒤로 가 하루야. 집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유 공이 어디로 가나 하루 무슨 소리 깍깍 소리 났어? 아루야 공 알았어 엄마 공 줘 공 어디 갔대 공 놔야지 그러니까 공 놔 공 놔 공 놔 공 놔 알았어 공 놔야지 알았다 아구 뒤에 엄마가 밟았어 뒤로 가 바로 뒤로 자 우리 하루 공 하나 둘 눈이 살아 있네 우리 하루 공만 보면 눈이 살아 있네 하나 히 히 히 힛 으이씨 어 히 힛 어이 목이야 뭐야 어우 뭐야 아나 둘 어머 대박이 너 올라왔어 야 안돼 닫혀 어머 대박아 너도 올라왔니 뭐 재밌어 보였어 쨉 하나 우리 하루 눈 좀 봐 하나 어디로 내려갈 줄 알고 글로 던질까봐 하나 둘 하나 호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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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올라왔어 또 야 이제 그만해 힘들어 그만해 그만해 그만 하자 하루 그만 그만